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군용 다족보행 로봇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10일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 신속연구개발 사업 최초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본체와 임무장비 및 원격 조종장치 등 시제품을 육근해 납품하게 됩니다. 해당 로봇은 사족보행 로봇으로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은 위험한 작전의 사람을 대신에 투입해 아군 임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